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을 만날 때라도 일반 시민들이 나설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뭐라고 비판하고 싶은데 말 주변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논리나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그런 논리나 근거 그리고 판단 기준이라는 그런 여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반듯한 지식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진중근의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코나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좀비가 돌아왔다. 조국을 치워야 진보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제목의 그런 글입니다. 조국 교수의 대척점에 서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날카로운 그런 비평을 아끼지 않았던 진 교수는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함 때문에 아주 글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국 교수가 어디 무고한 희생양 행세를 할 처지이든가. 정정심 교수는 기소된 15개의 혐의 가운데서 11개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혐의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참고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숙명여고 교감은 진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쌍둥이 딸들도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기소되어서 진역 1년 6월에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위조 문서를 행사하고 방송에 나가서 허위 인터뷰까지 한 조민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혜를 받은 셈이다. 여기까지가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칼럼의 초기 부분입니다. 저의 해설과 논평은 이것이 바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15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였다. 일반 시민들에 피할 수 없는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5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라는 것이 결국은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진중근 전 교수의 글입니다. 1심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의 사실과 유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로서 조국과 지지자들의 억지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번 재선과 보선의 찬표를 통해서 조국 수호의 정치적 효능도 검정이 끝나고 말았다. 이를 보고도 이성적 판단을 못한다. 조국 수호가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진 교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가족이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실은 본인이다. 자기와 제 가족이 한 일을 몰랐을 리는 없을 터이다. 인명을 포기했더라면 비위의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돌파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자기가 지금 멸문지화라고 부르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불법은 없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고 들었다. 이는 치명적 오판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그 스탠스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11개 힘이 모두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왜 그는 법정에서 묵빈권을 행사했단 말인가. 여기까지가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칼럼 가운데 부분입니다. 저의 해설과 논평은 모두 다 지난 일이 되고 말았지만 당시에 저라면 어떻게 처신하였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라면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직에 나서지 않는 선택입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을 이끄는 가장 입장에서 왜 그때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대부분의 그런 현재 공개된 혐의들은 의욕 차원에서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도 구할 수 있었고 자식들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어려움으로 내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가장의 입장에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진중근 전 교수의 글이 계속됩니다. 책의 내용은 해고록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자신의 페이스북 글과 페이스북 친구들의 격려사들 그리고 관변 언론의 기사들을 복사에 붙인 것에 가깝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달라고 했다는 고자질을 빼면 대부분 주관적 추척과 망상의 근간 검찰 언모론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진중근 전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목은 조국의 시간이나 내용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책이 혼통 윤석열에 대한 원안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다. 윤석열이 어디 정치하려고 그를 수사했던가. 그를 수사하다가 정치로 내몰렸지 않는가. 그를 대선주자로 만들어 준 것은 조국 전 장관 자신이었다. 여기까지가 진교수의 글입니다. 저의 해설과 논평은 이렇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책을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진교수는 미학과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남긴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특히 진교수는 작가로서 그동안 기량을 갈고 따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책에 대한 평가에 특별히 주목하게 됩니다. 진교수의 조국의 시간에 대한 그런 조국 회고력에 대한 평가는 섭섭할 정도로 가혹하고 야멸차고 냉소적입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속내는 다음과 같은 질타 속에 오롯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교수의 주장입니다. 그가 정말로 민주당이 자신을 밟고 나아가기를 바랬다면 애초에 이런 책을 내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교수가 이번에 발간된 조국의 시간에 대한 자신의 논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에 그냥 민정수석선에서 머물고 말았으면 모든 것을 다 보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사실상 드는데 이번 책도 일단 베스트셀러의 반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환호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책을 전문적으로 써온 그런 진교수의 그런 평가는 좀 야멸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